뉴 월드! 안녕하세요! 뉴 월드입니다! 엘리스! 2020년 경차전이 발랐습니다! 지난 2019년에는 저희에게도 정말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많았던 한 앤 것 같은데요. 2020년에도 저희 비통과 엘스가 함께 좋은 추억과 행복한 추억을 받아서 좋겠어요. 그리고 본 민족 대명절인 소린단곱입니다! 우리 엘리스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도 재밌는 이야기 나누면서 보내요. 호흡도 항상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 건강 잘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. 네 그럼 지금까지 인털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